The growing field, growing이 성장하다는 뜻이구나, 성장하는 중인 필드가 분야구나, genetics, 유전하기야 이 성장하는 분야는, showing, 보여주고 있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 무엇을 What, 뭐뭐뭐뭐뭐를, 디오네, 직전 목적어네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하는 거야 아, 여기 괄호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동안이구나, 몇 년 동안 의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 유전하기죠, 유전하기 자, 그러면, 그 의심했던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면, 부연 설명하는 거야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구나 Immediately, 즉시 영향을 주다 뭐에? genetic blueprint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이게, genetic 유전자 청사진 이렇게 또는 다른, 또는 다른 말로, 개념지도 이런 뜻입니다 요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음식도 아, 음식이 유전자 즉, 개념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즉,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네 유전자를,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대 자, this information 자, 이 정보는, 이 정보가 도움을 주는구나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요렇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구나 접속사 되시죠? 이 understand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understand that, that ER을 이해하는 거죠 that ER을 이해하는데 that ER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자, 유전자들은 유전자들은 자, be under control 자, 우리의 통제하겠다 그죠? 그리고 not something we must obey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여기 아가 생겼던 거네 우리가 반드시 복종하는 거죠 복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consider 아이덴티컬 트윈스 되겠습니다 consider 고려하다는 뜻이구나 고려해보자 고려하다 identical 되겠습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뜻이죠 완전히 동일한 거 똑같은 거야 쌍둥이 그래서 이제 일란서 쌍둥이를 identical 쌍둥이 트윈스 라고 합니다 자 both individual 되겠습니다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은 개인입니다 두 이 개인은 are given 받았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왜냐면 동일하니까 자 중년에 미드라이프 중년입니다 중년에 한 트윈은 한 쌍둥이는 요렇게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디아더 자 원 나오면 디아더 나와야 돼 두 개일 때 원 디아더 나머지 하나는 살았지 long healthy life 오래 건강한 삶을 살았어 오래도록 건강한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았어 live life 뭐뭐한 아이고 뭐뭐한 삶을 사는 거야 이런 뜻이겠지 긴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without cancer 암 없이 이런 얘기에요 아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암 걸린 사람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or specific 이게 특정하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특정한 유전자가 인스트로티드 인스트로티드 동사죠 지시했어요 자 원 트윈 한 트윈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오형식이야 암이 생기도록 암이 생기도록 암이 걸리도록 지시했어요 특정한 유전자가 그런데 인 디아더 인에서 디아더 나머지 쌍둥이에서 나머지 쌍둥이에서 나머지 쌍둥이에서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는 디드나 인슈에이트 더 디지즈 이게 동사네 아니 동사 여기 있네 인슈에이트 이제 또 발생시키는 거야 발생시키지 않았어 그 병을 자 그럼 그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암이네 암 그죠 암을 발생시키게 하진 않았어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is that 뭐뭐 라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거라는 것인데 건강한 트위는 건강한 쌍둥이가 had a diet 먹었어 음식을 먹었지 가르치겠습니다 이 그 음식은 바로 뭐냐면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네 턴업 되겠습니다 이 턴업 라는 것은 이게 이제 끄는 거죠 무엇을 끄다 꺼버린 거야 암 유전자를 꺼버렸어 차단해 버렸어 여기서는 차단하더라고 전기 차단하니까 전기 전원 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차단했어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그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러시겠습니다 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네 그 유전자가 인스트럭티드 자 그 유전자는 지시했지 the other person에게는 뭐라고 했어 to get sick 아프게 하도록 지시했어요 get sick 아파지는 거야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죠 뭐뭐 해지다 이런 뜻이죠 아파지는 거야 아파지게끔 지시했다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인데 이 얘는 한 사람한테는 아프게 했고 한 사람 앞에는 암 유전자를 차단해 버린 거야 자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이 말이야 have recognized 인식했어 인지했어 어 다른 어 환경적인 요인들 요소들을 인식했지 search as 가령 chemical toxin 자 화학적인 이게 독성물질 독소 독성물질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담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contribute contribute to 뭐뭣에 기여하는 거야 기여 공언 하다 이런 뜻이다 이 to가 이제 에란 뜻이죠 기여할 수 있어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이 얘 있죠 얘 화학물질 화학적 독성물질이 기여할 수 있어 암 같은 거에 뭐를 통해서 그들의 액션 어떤 어 행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작용 유전자에 하는 작용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이 독성물질이겠지 어 이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어떤 작용인데 유전자에 대해서 어 작용을 했어 그걸 통해서 암을 암에 기여한 거야 즉 암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얘를 죽으러 가야겠네 얘가 기여한 거야 얘가 기여한 거야 그 다음에 더 notion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 생각 음 괄호 한번 치겠습니다 몇 가지 가르치겠습니다 요 됐이 있는데 요 됐은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동격 그래서 이 더 notion이랑 똑같은 겁니다 어 개념이 있는데 괄호 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라는 것은 이 개념은 이다 상대적으로 부서 그죠 상대적으로 new 새로운 것이다 자 어떤 개념이죠 음식이라는 것이 자 뭐한다 이거 한다는 거죠 유전자의 expression 이거 발현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발현 나타나는 거야 자 have 뭐 influence on 자 뭐 뭐 뭐 뭐 뭐 한 영양 을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specific 특정한 영양을 주는 거야 어디에 유전자의 발현에 영양을 준다는 바로 그 생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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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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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고맙습니다